이번에 소개해 드릴 보드게임은 Make&Break Dice라고도 하는데요 Wealth and Fear라고 하는 게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게임은 Make&Break 시리즈 중 하나로 알고 있구요 Make&Break Dice라는 것은 검색해본 적이 없더라구요 주사위로 하는 게임이라 제가 Dice라고 붙여 봤는데 원래 명칭은 독일어에요 Wealth and Fear인지 잘 발음이 안되요 자, Make&Break 시리즈가 이렇게 있는데요 Make&Break, Make&Break Extrem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사위로 시간을 정한 다음에 그 시간 내에 여기 나무 블럭이나 플라스틱 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블럭을 카드에 그려져 있는 모양을 보고 그대로 만드는 거죠 다 만들었으면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들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만들어 가면서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이에요 파티형 게임이어서 모임에서 꺼내 놓아도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, 근데 이 Make&Break는 주사위를 가지고 쌓는 거에요 자, 대신 여기 시계가 없구요 시간을 재는 것은 바로 옆에 친구에요 옆에 친구가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더해 갑니다 3, 4, 안 나오구요 4, 7, 8,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재줘요 언제까지든 30까지 30까지 재는데, 뭐 하는 학생들에 따라서 뭐 시간을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약속을 정하면 될 거 같구요 보통은 30까지 더할 때까지 이렇게 하구요 자, 다른 한 플레이어는 여기 있는 카드를 보고 요대로 쌓는데 주사위를 굴려서 쌓으면 됩니다 한 개를 굴려도 되구요 아니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굴려서 해도 됩니다 한꺼번에 굴려서 하면은 확인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굴려서 하면 되겠죠 자, 색깔 맞춰서 쌓아야 되구요 주사위의 눈이 위로 올라갈 때는 같거나 높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놓을 수가 없죠 아래쪽이 더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더 높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래쪽이 더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자, 굴렸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자, 지금 1이고 2네요 자,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랑, 파랑 노랑, 파랑 주사위 굴려서 자, 노랑이 5네요 5는 되는데 다음에 5나 6이 나와야 되니까 힘들겠죠 다시 굴릴게요 자, 노랑, 아유, 이렇게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저같이 굴리면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망하는 거예요 자, 2나왔어요 똑같아도 되죠 2하고 3 자, 이렇게 하면 성공한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자, 성공한 다음에 다음 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되겠고요 자, 이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게 가끔 보면은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조커라고 합니다 조커 조커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거는 세 개를 이용하는데 세 개를 이용해서 하는데 세 개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주사위는 한 개가 바닥에 닿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숫자를 맞춰 쌓아야겠죠 물론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에 닿는 주사위는 한 개만 되도록 쌓으면 됩니다 이렇게 3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한 친구가 30 다 할 때까지 하면 되겠죠 마음이 급해져서 잘 안 될 거 같은데 자, 이렇게 즐겨도 되고요 학생들이 좀 어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러다가 삐지겠죠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도록 한 두 장이나 세 장을 완성을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도 괜찮을 거 같아요 뭐든 별로 해도 해도 괜찮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두 장이나 세 장 정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하면서 같이 모든별로 이렇게 해봐도 재미있을 게임 같아요 자,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주사위 일반 주사위, 색깔 주사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형 주사위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구하셔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그리기 시작했죠 이게, 그죠? 자, 이렇게 주사위를 이용해서 메이크 앤 브레이크 하면서 즐겁게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주사위 게임을 좋아해서 이 게임도 좋아하지만 이것도 신세라고 재미있는 거 같아요 자, 주사위로 즐기는 메이크 앤 브레이크 시리즈 웰프스 비율 맞나 모르겠습니다 자,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